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수 명지입니다 아 축하하고 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1월 달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콘서트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꾸 미뤄졌었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날 우리가 드디어 같이 항공반에서 놀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시간 함께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 아주 재밌는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도 또 몸 건강하게 그래야 우리 그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코로나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보도록 해요 오늘 저는 지금 오마이싱어 녹화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갈게요 언제나 숨 쉴 때마다 행복하세요 가수 명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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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불가능한 한 번의 웃음 날씨 한 번 사랑해서 널 불러봐 악불이 없나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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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